미철이 통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인코리아 인코리아 베이비스 베이비스 헤버 파티 온 데얼 퍼스트 퍼스트 데이 온 데얼 퍼스트 퍼스트 데이 뭐라고요 인코리아 베이비스 헤버 파티 온 데얼 퍼스트 퍼스트 데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에터 파티 에터 파티 베이비스 픽업 데얼 퓨처 데얼 퓨처 없네요 퓨처 스펠링 틀렸네 그래서 데얼 퓨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워 오케이 우리말 질문 만들기 그 파티에서 일단 순서대로 영어 순서대로 아기들이 짓니 그 파티에서 오케이 영어 표현 그리움 뭐 두 베이비스 픽업 에터 파티 뭐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 두 베이비스 픽업 에터 파티 뭐 두 베이비스 픽업 에터 파티 라고 물어봤더니 에터 파티 베이비스 픽업 에어 퍼스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저씨도 그렇죠 1번 문장 맞았고 2번 문장 쓰기 오케이 다 맞았네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더 베이비스 픽업 더 베이비스 픽업 더 베이비스 픽업 더 베이비스 픽업 어 옳죠 속일라 그랬는데 헤헤헤헤헤 원 땡 원 땡 오케이 훌륭합니다 더 베이비스 픽업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후 후 우리말 질문 만들기 뭔가 질문이 한 가지 문건을 그렇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후 픽업 오우 원 땡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후 픽업 원 땡 후 픽업 원 땡 했더니 더 베이비스 픽업 원 땡 더 베이비스 픽업 원 땡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저씨도 베리 굿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could be a pencil It could be a 따라가줘 펜슬 오 마이크 오 마이크 lens 마이크 오 마우스 우 마 w很 그렇군요 매우 그것은 무엇일 수 있겠니? 영어 표현 What could it be? Very good What could it be? OK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Oh my god Oh my god For some money O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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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pencil The pencil Means A teacher OK A teac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 우리말 질문 What 그 연필은 의미하니 OK 그래서 그 연필을 찌보면 뭐가 된다는 뜻이니 연필은 무엇을 의미하니 영어 표현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O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는 굳이 안 물어봐도 이제 잘 알겠죠? OK O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pencil mean?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OK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OK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c means an entertainment The mic means an entertainment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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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OK 그래서 The mic 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 우리말 질문 무슨 의미하니 연필은 연필은 OK 그래서 얘를 영어 표현하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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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What means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이고야 컴퓨터 프로그래머 OK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바로 묻고 답하기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했더니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OK 여기까지 했던 쓰기 채점 The baby picks up one thing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with some money 스페링 틀린 거 하나도 없고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OK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OK 이 거 하나도 없네요 OK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Businessman 그쵸 뭐라고요?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OK 스페링 틀린 거 없고 계속해서 마지막 문장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Koreans call this 돌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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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 우리말 질문 만들기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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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은 이것을 부르니 영어 표현을 뭐라고 부르니 영어 표현 What do Koreans call this Very good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Very good What do Koreans call this What do Koreans call this 돌자비 엑셀런트 훌륭합니다 자 프린트 찾아가시구요 저 뒤에 있으니까 이름보고 오늘 프린트까지 제출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친구 이름이 뭐에요? 김현석 김현석 서 어머니 전화하는 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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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뭇 오 10 2 2 0 49 49 33 36 1 영어 배웠어요? 한번도 안 배워봤어요? 학교에도 배울게 안 배워봤어요 음 잠깐은 한번 여기 앉아볼까? 형님 무서운 거 안 하니까 사장님 이게 냄새가 나갈게 오케이 이거부터 해볼까?